내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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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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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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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국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공삼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토스트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한번 수제 토스트를 만들어봤구요 기본 맛 소시지 야채 토스트랑 계란이랑 베이컨이 듬뿍 들어가 있는 치즈 에그 베이컨 토스트 이렇게 두가지 종류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함께 먹을 수제 치즈 스틱이랑 후라이드 치킨 매콤한 까르보 불닭볶음면까지 한번 맛있게 먹어볼거에요 냄새가 지금 장난 아닌데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시지 야채 토스트부터 먹고 시작할게요 진짜 웬만한 햄버거집 햄버거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직접 만든 스리라차 마요소스 추가해서 먹을게요 살짝 매콤한게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수제 치즈 스틱 식빵으로 만들었어요 와 너무 맛있다 이렇게 약간 칠리소스 찍어먹어도 엄청 잘어울릴거에요 鬱Chil Over 아까 독남아 관광지에서 먹는 음식같아요 hotorte 파이스 매콤하고 매콤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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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랑 불닭은 찰떡궁합이네요 다음은 에그 베이컨 토스트 먹어보겠습니다 계란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계란이 너무 많아서 먹기가 불편한데 그럼에도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그냥 해먹는gan 까봐요 베이컨 돈을 많이 넣어먹고 정말 맛있었어요 두 번 더change sabes 치킨은 편안하게 발맞은 돼지 셀 때까지 빨리 올려서 치킨은 뭘 지켜먹을 선생님이 치킨이 보면 많아서 맛있다는 얘기예요 단단한 부위 치킨이 볶음밥 근데 저의 흙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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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후라이드는 치즈소스를 듬뿍 찍어먹겠습니다 치즈소스 너무 잘어울린데요? 양념치킨 소스